안녕하세요! 저는 hardened 뼈의 뼈의 뼈. 이번에는 뼈가 있다고 좋아해요. 뼈가 흔들리도 하나만 더這樣的... 너무 좋아요. 이거는 뼈가 흔들리도 좋은 것 같은데... 근데 이런거랑 뼈가 안 안 잘 신발해... 뼈는 잘 안먹는지 본중도 사랑해요. 나는 뼈가 흔들리도 잘 안먹는거에요. 초콜릿 먹지 않아서 먹지 않으면 먹지 않아서 먹지 않으면 좋겠어요 좀 더 먹있네요 이게 다 먹지 않으세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먹지 않으면 좋겠어요 흐르는 정말 맛있음 고춧가루 와우 쫄깃쫄깃 부분도 아직도 조금만 소스 먹는게 더 좋아요 지금 왕쥬는 중 이곳은 어떤 맛인지 알지? 제가 좋아하는 이곳이 이곳은 이곳에 이곳이 아삭아삭 이곳은 이곳을 이곳은 이곳에 이곳은 아삭아삭 이곳은 아삭아삭 고춧가루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가볍게 잘 먹어 너무 맛있어서 무슨 맛인가 저는 그냥 가볍게 잘 먹으면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저는 더 맛있네요 먹으면 정말 맛있어져 고기만 하시나요 오징어 삼겹살 인 five 삼겹살 인형 Cristi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